동대문구가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액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이며,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10만원 미만 소액환급대상이 903건으로 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은 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알리고, 기부신청서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탁된 기부금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로 이체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소액계층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